또 엑스레일이 준비했어요 엑스레이요 엑스레일이 이렇게 생겼어요 요정 마치자 선생님이 오늘 이런 엑스레일 준비했어요 마시무스가 다시 좀 아픈 것 같은데 한번 봐주실 수 있으세요? 네 잠깐만요 마시무스는 점점 나아가고 있어요 괜찮아요? MRI도 찍어주세요 우리 마시무스 괜찮은거죠? 네 진짜 괜찮아요 지금 밥 줄게요 이 친구들은 괜찮아요? 네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걱정해도 괜찮아요 뭐하시는거에요? 밥 주는거에요 아 마시무스요? 네 여기 먹네 세척기는 어디라고 할까 세척기는 어디라고 할까 세척기는 이거 라고 할까 응 응 근데 여긴 병원 아닌가요 병원 병원인데 세척기가 왜 필요할까요 세척기가 왜 필요하나 그릇을 다 씻어야 돼 다 먹었대 회복 준비하세요 회복 준비하고 회복실로 데려가는 거예요? 세척기도 되고 회복실로 됐대 회복실로 갈 거예요 조금만 더 넣어도 되죠? 네,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펴고 있을 거예요 회복 준비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회복시간이 조금 걸려요 자막을 만나면 감사합니다.